비행기 위에서 민들 딱 봤을 때 갑갑하더라고요. 먹을 것도 없고 동물들이 있으면 너무나 큰 동물이 있을 것 같고. 비행기 위에서 미용한 아이템 플러스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바오밤 나무 있네요. 완전 딴 동네 온 것 같아요. 오다 보니까 여기 뭐 싹 다 말라있던데. 바짝 말랐잖아 슈이가. 이런 정도로 니네도 한번 말라봐라. 드디어 아프리카가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내가 이런 거 데려다닐 줄 알았어요. 정말 건조한데 사람이 바짝 말라 죽게 생긴다. 입술에 쫙쫙 갈라지죠. 얼굴 쫙쫙 갈라져요. 원래 이런 얘기 안 하는 애들은요. 지금 원준이 형도 좀 피곤해 하세요. 지금 우리 아버님 거의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아니 같은 나라인데 어떻게 이게 달라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가 첫 번째 생존을 하시게 될 루아하 군이라는 곳이에요. 루아하. 야생 그대로를 품고 있는 탄자니아의 보석과도 같은 세상. 탄자니아에서 가장 큰 극의 국립공원인 루아하는 그 면적이 우리나라의 강원도와 비슷합니다. 바오밤 나무의 천국이자 코끼리 최다 서식지인 풍요로운 땅. 하지만 지금의 루아하는 극도의 건기. 다시 말해 물이 없는 메마른 땅일 뿐입니다. 초식 동물들을 비롯한 맹수들은 곰주림에 더욱 포악해진 위험한 야생의 땅. 루아하. 바로 이곳이 열 번째 병만족의 첫 번째 생존지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 그런 건 줘야지. 미사일 같은 건 기본적으로 두고 있어요. 고! 어? 나파리 차다 차구나 예, 루아 지도인데요 그 지도에는 저희 제작진이 사전에 와서 그래도 안전과 생존을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립공원 측에서 특별히 허가해준 지역 거기를 표시를 해놨거든요 허가해준 지역이 남쪽 0802, 1916 동쪽 034, 300, 05, 42를 찍어서 마음대로 가라 우리는 안 가르쳐줄테니 저희 프로그램 위성 띄워놨어요? 찍어놨는데 지금 목적지가 여기야 저기라고요? 방향이? 경만이 형 우리 그러면 2대면은 인원을 좀 나눠야 될거에요 오른쪽 차에 3명 타고 왼쪽 차에 4명 타고 갈거야 일단 여기 엑스트레스 팀이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환경이 되게 촉박하잖아요 그다음에 판자니아 지역에 20일 정도를 타셔야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기본 식량이 기본 식량이 기본 식량? 기본 식량? 뭔데 뭔데? 정말 기본이야 기본 식량이 아니야 기본도 안돼 봐봐 아니 이거 종류별로 7개씩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사람이 7명인데 이게 어디야 이거 또 물에 불려먹으면 진짜 약 많다? 아니 이렇게 주시고 차라리에 무슨 씨앗을 주시죠 키워서 먹으라고 이걸 첫 번째 생존지까지 거리는 GPS상 68km 부터 병만족에게 주어진 것은 사륜구동차 두 대와 GPS 그리고 황량한 건기를 버텨나갈 최소한의 식량뿐 병만족은 제작진의 도움 없이 직접 차를 몰고 살아남을 생존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굶주린 맹수들이 가득한 야생의 땅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도사되는 이곳 구아하에서 자리를 도전하는 병만족 도전하는 병 내가 뒤집힐게 누나 앉아 여기다 알았어